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어이가 없는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먹티를 일으킨 사이트는 디나인이라는 곳인데요. 먹티가 발생한 날은 2월 7일이고 처음으로 배팅을 했는데 당첨이 되니까 규정에도 없는 추가 롤링을 요구하고 양방으로 몰아갑니다. 검수한다고 하고 원금 처리하길래 원금을 받았더니 아이디를 바로 잘라버리네요. 운영 참 렉같이 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용을 하면 안되는 곳이니 지금 이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빨리 전액 환전 후 안전한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티를 당한 금융 모두를 찾아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단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